고막을 털어라 렛츠고 타워 이 코너는 말 그대로 우리 셔던원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달팽이 간을 간질간질해서 감동을 드리는 고단시가 30분을 알차게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겠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들은요 180도 다른 매력국의 외모를 가진 두 분입니다 우리 캐치한 팝펑크 음악으로 돌아온 사랑 직진남 도한세 씨와 밝고 풋풋한 에너지의 신인 싱어소 라이터 정수민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도한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소 라이터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정수민 도한세 씨는 1년만에 솔로는 처음이에요 어때요 솔로로 오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낯선 느낌? 몇 번 왔었는데 컬투쇼에서 그렇지만 솔로로 오니까 낯설지만 설레면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룹으로 컬투쇼에 오게 되면 거의 말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없죠 거의 한마디 두마디 하고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혼자 오셔서 이 박수와 눈빛을 혼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말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만 너무 떠들고 있다고 솔로로 오게 됐는데 메인 래퍼 힙합 음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락 기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로 전영하고 나서는 락 기반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힙합 쪽 사람으로서 락과 힙합이 결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먹으시겠지만 나는 새로운 장르가 생긴 줄 알았으니까 나는 라띠반이라고 들었거든요 라띠반? 정수민 씨 인사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얼굴이에요 생소요? 감사합니다 생소요? 감사합니다 생소 좋아하시는군요 수민 씨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싱어소몰라이터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네 맞습니다 from 어디? 시카고에서 왔어요 from Chicago 시카고 부즈 다른 게 많이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해외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우리 가수분들 많잖아요 폴킴씨도 있고 샘킴씨도 있고 근데 정수민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그냥 미국에서도 정수민이라고 English name 안 만들었어요? 네 저 그냥 수우맨 아 수우맨이랬어요? 수우맨이었어요 수우맨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이름을 네 너무 사랑하죠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동네정감입니까? 그게 뭐예요? 동네정감 동네정감이 아니고 동네정씨냐고요 본이 있어요 본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잘 모르시는구나 맞아 저도 정씨거든요 사실 제가 정한혜입니다 정한혜 동네정씨가 있고 저는 이제 진양정씨인데 우리가 뭐 같은 데인지는 알아볼 수는 없겠네요 네 어떤 건 다음에 Über2시 올 때는 좀 알아봐주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친척일 수도 있어요 뭔 친척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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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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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이제 하견 지연증명요 수빈지연 레츠 고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데뷔를 서울에서, 한국에서 하게 된거에요? 시카고에 있다가 어떻게 된거에요? 제가 시카고에 있다가 원래는 이제 배구선수 활동을 하다가 배구선수? 배구선수요? 저 배구선수를.. 발리볼플레이어!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알바 완전 사랑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음악이랑 좀 더 가까워진거 같아요 저 어깨좀 보세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배구선수분들이 그 피부가 뽀얀거 알죠? 왜요? 이게 실내스포츠에요 실내스포츠? 그래가지고 딱 피부도 뽀얗고 키가 혹시 몇지에요? 184 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 배구선수 치고 이렇게 큰 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미우에서 엄청 작은 키여서 아 그랬구나 배구를 엄청 잘하겠네 야 저 친구한테 싸대기 맞으면 장난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그런 상상을 엉덩이 쪽으로만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도한세씨의 신곡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구미베어입니다 구미베어 구미베어 이게 뭔가요? 곰젤리 아 그러니까요 그 주제가 좋아하는 이성을 구미베어로 아 표현한구나 좋아하는 여성이 구미베어가 되는 건가요? 네 제 가사에 보면 나는 원래 아이스크림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딱딱한 정반대인 타입인 곰젤리 같은 너가 좋아졌다 오 아니 제가 지금 가사를 잠깐 읽고 있는데 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턱이 부서져라 니 사랑만 씹어먹고 바라는 확실히 래퍼라서 그런지 그러네 네 평소에 치아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 치아 완전 건강한 페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구나 아 건강하지 않으면 부실하면 이런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꼭 정기검진 가시고 네 어 스케일링 꼭 받으시고 네 치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플렛터 없죠? 아 사실 라미네이트 어? 예 가짜 건강인데 딱 걸렸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평소에 구미베어 좋아하십니까? 아 사실 젤리를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곡을 쓰게 된 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젤리가 있었어요 어 네네 그래서 그걸 먹다가 평소에 안 먹는 걸 제가 계속 잘 주워먹는 걸 보고서 어 이걸로 이 토픽으로 쓰면 재밌겠다 아 그래서 곡이 나온 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작업이 엄청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건데 씹다 보니 또 매력이 생겨서 그걸 또 사랑 노래로 푼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젤리처럼 씹어 들어볼까요? 아 네 구미베어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첫 솔로 음원입니다 우리 도한세의 신곡 구미베어 우리 한세씨 뒷머리가 매력적이네요 뭔가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한 느낌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죠? 이야 아 불꽃슛을 날릴 것 같아요 맞아요 통키머리 통키머리 네 자 도한세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구미베어 예 구미베어 구미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의 조금 더 색다른 flavor 한 개 더 좋아 네 통째로 줘 턱이 부셔져라 네 사랑만 씹어먹고파 원래 내 유일한 건 거칠은 너란 정반대인 부드러운 어떤 기밀해 왜 넌 자주 먹어도 또 생각나 everyday 날 당겨 꿈이 입에 bear I'm melting down 직설적인 마음과 은유적인 표현도 담은 노래 줄게도 다른 맛을 보여줘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귀엽고 달콤한 flavor 난 몰래줘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조금 더 색다른 flavor I get a try baby 숨 막힌 내로 젖어 우리는 또 번쇠 손 뚫어진 머리 얹힌 내 손 You look just like a 꿈이 barely 이런 걸 가득 날 담을 때도 널 집어던지 꼭 잡아 정신 난 제정신 먹는 걸로 장난한지 치지마자 felony 멈춘가 차고 난 눈 가려도 자유로운 걸 너의 꽃을 길게까지 널 가득 멀고 싶어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귀엽고 달콤한 flavor 난 원해도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조금 더 색다른 flavor I get a try 쫄깃한 이 느낌을 다 즐기고 싶은 girl 너의 귀엽고 달콤한 flavor 난 원해도 나의 취향까지도 전부 바꿔버린 girl 너의 조금 더 색다른 flavor I get a try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귀엽고 달콤한 flavor 난 원해도 She lives just like a gold me bear 너의 조금 더 색다른 flavor I get a try 97님 도한생의 달콤한 구미 베어가 되고 싶어요 7814님도 도한생님 오늘부터 입석시자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 한세님이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7020님이 스타일 음악 목소리 너무 멋있네요 대박날 것 같습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 세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지금 문자 읽으십니까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우리 한세씨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뒷머리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거 약간 스스로 만진 건 아니겠죠? 네 샤벡 갔다 왔습니다 오 특별히 머리를 만질 때 주문한 게 있나요? 펑크스럽게 해달라고 해서 뾰족머리 해달라고 해서 아 맘에 들죠 그죠? 저도 여기서 제대로 처음 모니터로 봤어요 아 그러네 뒷머리니까 잘 안 보이구나 네 맘에 드네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약간 일본 스타일 네네네 자 1번에는 정수민씨의 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이 뭐죠 수민씨? 네 이거는 이제 With you라는 노래입니다 With you With you With you 잖아요 아 이게 발음이 왜 그래요? With you입니다 시카고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한국에 왔으면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죠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저희 쪽은 좀 이런 쪽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With you 어떤 곡이죠? 저 이거는 이제 회상 회상 회상의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진짜 즐거웠던 추억들과 사람들을 회상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립구나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은 나죠 귀여워 귀여워 당연하지 얼마나 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안 있는 게 좀 이상할 수 있겠다 네 어려워요 살짝 근데 한국말이 되게 유창한데요?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자연스러워 발음도 그렇고 자연스러워요 진짜로요? 저희는 보통 최근에 겪은 게 제시 누나나 우리 쭈니 형님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네요 겪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말! 발음 너무 어려워 오빠! 나 진짜 오빠! 하늘 진짜 이상해!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부드럽고 감사합니다 한국어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배웠나봐요 어릴 때부터 네 부모님이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효자네 효자 너무 어른스럽다 효자야 효자 좀 한국 있을 때 어려운 점이 좀 뭐가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제일? 음식이라든지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 네 외롭기도 하고 제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막 일하다 보니까 맨날 배달 시켜 먹고 근데 배달 시킬 돈도 없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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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돈이 없다고 그냥 배달을 잘 못 시켜 먹어요 요즘에 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이제 배달도 하고 맞아요 원래는 못했는데 여기 식지라도 많아서 직접 요리해 먹어도 여유가 있으면 해먹을 텐데 그죠? 혼자 살면 요리하기 쉽지가 않아 미치 않지 또 미치 않고 약간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맛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뮤직비디오 장면을 잠깐 봤는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춤을 추시는데 뭐 썩 실력이 막 그리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요 추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딱 이 장면은 귀여우려고 한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춤이 좀 좀 별로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음악에 몰입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맞아 맞아 실제로요? 못 추지만 그 몰입해서 하는 그 춤 맞아 맞아 약간 한해 같은 느낌 오 맞아 내가 딱 동질감을 너무 제가 옛날에 별명이 춤쓰레기였어요 아 진짜요? 춤쓰 춤쓰 춤쓰였어요 어 춤쓰레기 나보다 조금 느낌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대결 조용히 둘이서 하세요 네 우리 둘이서 아 우리 수미씨의 신곡도 라이브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우리 수민이 혼자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음악의 친구가 되고 달래주고 있을 텐데 키도 크고 어깨 넓고 멋있어 얼굴 하얗고 잘생기고 다 갖췄네 좋겠다 자 준비되셨나요? 렛츠고 박수 하나 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정수민 정수민 정수민의 역사적인 신곡입니다 With You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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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민의 역사적인 신곡 저희의 역사적인 신곡은 ving is with you 멈춰버린 시간에 눈을 끔으면 또 그곳에 When I'm with you I lose my mind When I'm with you See me in your eyes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I feel so right When I'm with you Nothing to hide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Yeah 같은 꿈을 꿔 매일 그곳에 날 묶어 우산도 없이 웃던 흠뻑 젖은 that night with you Night with you Don't mess up my heart 멈춰버린 시간에 눈을 감으면 또 그곳에 When I'm with you I lose my mind When I'm with you See me in your eyes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I feel so right When I'm with you Nothing to hide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Hey I want you babe I want you babe I need you babe I need you babe I want you babe I want you babe I want you babe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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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abe 잘했어 잘했어 아이 귀여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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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아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스처가 너무 매력적이죠 아 감사합니다 아 본 라디 아니구나 맞아 미소도 이게 쳐진 눈이 너무 귀엽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7678님께서도 정수미님 노래 부를 때 행복해 보여요 하고 보내주셨고 가수인데 노래 부를 때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4002님이 몽환적이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귀여운 얼굴 그렇지 못한 어깨 그렇지 못한 어깨 오늘부터 입덕 시작이에요 하고 계셨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마음이 가는 스타일이죠 그죠? 우리 수민씨가 이 문자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68012? 68012 6801 정수미님 모상애를 부르는 외모 감성 모성애 모성애 아 죄송해요 모성애를 부르는 모성애를 부르는 외모 마음이 짠하기도 완벽하게 읽어내네요 혹시 수민씨 모성애가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읽은 겁니까? 모성애가 뭘까요? 모성애가 뭘까요? 약간 성대모.. 성대모사를 부르는 성대모사 성대모사의 반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모성애를 엄마 엄마의 마음 같은 엄마가 되게 만드는 아들처럼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모성애 모자가 어미 모자에요 어머님 어머님 모자 어머님 모자 어머님 모자래 웃기다 우리 한세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5640님 5640님 5640님께서 방청중이에요 정수민님 이야기에 너무 감정이입이 되네요 시카고에 살았을 때도 생각나고 정말정말 응원합니다 영어는 또 우리 수민이가 읽어주시죠 네 수민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너 정말 놀라운 너무 놀라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글로벌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본토 발음은 맨날 들어도 들어도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네 영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하네요 제일 잘해 그치? 영어 잘하는데 우리 한세씨도 내년 1월에 해외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런던이랑 파리에서 1월 7일 8일 공연 이틀간 합니다 내년 24년 1월 7일 8일 런던 갔다가 파리 갔다가 네 어떤 공연이에요? 저희 회사 더 다이얼 뮤직이라는 회사에 총 저까지 3명이 있는데 아티스트가 셋이서 같이 가는 더 다이얼 뮤직 콘서트 우리 한세씨 그리고 빅원 네 그리고 다이브라는 다이브라는 친구 세씨 외롭진 않겠네요 그래서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너무 좋겠다 뭔가 진짜 회사 콘서트를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건데 저번에 뭐 유럽 공연에 가거나 뭐 이러면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18년도가 유럽 간 게 마지막 기억인데 인턴으로 간 게?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민 군은 이제 여기서 딱 인기를 얻어서 본인의 나라로 가게 되면 진짜 되게 뜻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공연하러?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기대하고 직향으로 딱 가서 공연하는 거야 진짜 저 울 것 같아요 저 진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가족들 다 오고 막 그러니까요 아빠 보고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인기 있을 겁니다 아주 매력 있어요 아니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두 분이 되게 좀 이렇게 옷 스타일부터 아예 좀 정반대 스타일인데 한세 씨는 약간 좀 락스타 느낌 그래 락스타 느낌이 있고 수민 씨는 약간 우리나라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훈남 스타일로 지금 입었잖아요 평소 스타일도 좀 이런 식인가요? 어떤 스타일? 한세 씨는 평소 어때요? 저 오늘 사복이에요 아 그래? 어? 목걸이 귀여운 목걸이도 본인 겁니까? 아 베어 구미이다 보니까 이제 또 베어를 저기다 너무 귀여워 어 움직이네 팔다리가 움직이네요 목걸이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그 산대 좀 알려주세요 네 브랜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싸 난 달라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저게 그렇게 깡패 스타일은 아니야? 우리 수민 씨는? 어 저는 저 엄청 꾸민 거긴 한데 엄청 꾸민 거예요 근데 근데 엄청 꾸민 거 치고 니트 하나 입긴 했는데 되게 수수해 보이고 근데 저런 니트는 어깨가 넓어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어조비들 입으면 이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늘 좀 꾸몄는지 엄청 꾸민 걸 얘기해 주세요 여기 약간 빈티지스럽게 구멍도 있고 구멍도 있고 네 구멍 직접 뚫었나요? 아니요 뚫려왔어요 뚫려왔어요 청자국도 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 또 구멍도 막 이렇게 아 오늘 컬스젤을 위해서 구멍을 준비했군요 네 좀 빈티지스럽게 입고 싶었어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우리 인별그램에 사진 올릴 테니까 수민 씨 스타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세 씨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네 스타일 보세요 우리 한세 씨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이면 약간 이런 찡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겠네요 오늘도 하고 왔는데 오우야 야 저런 찡팔 좀 오랜만에 본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이걸로 근데 오늘은 그래도 컬트쇼 나온다고 좀 뭉툭한 걸로 뾰족한 거 아니고 뭉툭한 걸로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덜 폭력적이게 그러네 이거 근데 이거 나중에 투어 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공항 이럴 때 뾰족한 거 좀 네 그래서 캐리어에 넣고 가야 돼요 실제로 제가 엄청 뾰족한 초커를 공항에 하고 갔는데 뺏겼었어요 아 초커 네 짐 안에 있으면 안 걸리나요 이게 약간 레이저로 이렇게 쭉 자리선으로 보다보면 네 캐리어에 넣으면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예전에 그 산드라박도 한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투애니언 할 때 아 워낙 그 아이템들이 찡찡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위탁 까먹지 말고 바랍니다 어? 저 꿀팁이 너무 까먹고 있었어요 해외 오랜만에 가서 어 그러니까요 지금 다 상기 됐습니다 어 그래요? 저한테 고마우니까 아 네 5만원이라도 주세요 버릴 뻔했잖아 네 진짜로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우리 정수민군 우리 도완 셋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인사 나눌 시간이에요 네 네 오늘 컬투쇼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역시 재밌었고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재밌었다 구미웨 많이 들어주세요 구미웨어 구미웨어 좋아하시고 우리 수민군은 미국에서 우리 컬투쇼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눈이 너무 맑아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장난칠 수가 없어 장난칠 수가 없어 우리 영어를 좋아하시는 영어를 사용하는 팬들이 있거든요 컬투쇼에도 오 네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인사를 한번 영어로요? 영어로요? 어 어 까먹었구나 이제 아 저 한국말로 준비했어 지금 아 모두가 바뀌어야 돼 네 음 와 와 와 와 와 이게 두 가지 절망감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시켰는데 곧바로 하지 못한 이 절망감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중국어로 한 거 두 개의 절망감이 있어가지고 기죽고 갑니다 네 네 인사 좀 부탁할게요 아 네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민씨하고 한세씨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뮤지션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뻗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컬투쇼은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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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벨 with you with you 또 tempted 빅 띠 띠 띠